금리 사경으로 널리 알려진 혜화 이순자 작가 초대전이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순자 작가는 전시회에서 길이 100m의 법화경 금리 사경 전문가 금리 사경 변상도, 황금 길상도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불교 사경 부문 한국예술문화 명인으로 지정된 이순자 작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재현한 고려시대 종이인 고려장지에 금가루로 사경을 하면서 고려사경의 맥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사경 보존회와 BBS 대구불교 방송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공동 초대전으로 기획했습니다.